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료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목이 좀 쉬어가지고 좀 안 올라가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소리가 좀 안 올라가는 것도요 아 이게 좀 힘드네요 원래 이 찬양은 너무 낮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좀 시도를 했더니 조금 빅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원이 다른 부활신앙입니다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요 모든 것이 같은 신앙이라도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신앙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색깔이 다르죠 내 중심의 부활신앙과 하늘의 것을 만들어가는 말씀 중심의 부활신앙은 정말 색깔이 다른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빛입니다 빛 장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빛이 비칠 때는요 흑안과 공허와 혼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니라 거기에 빛이 있으람에 빛이 있었고 과학에서는 뭐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비춰져서 그 속에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의 빛이 비춰졌는데 각 사람에게 비칠 때는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의 부활의 빛이 비춰졌는데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지 아니면 이번 주일날 부활행사로 끝났는지 매년 오는 부활행사로 부활주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역동할 것인지 그거는 오늘 말씀을 잡는 우리에게요 응답의 빛이 생명으로 임할 때는 우리의 얼굴에 턴이 다르고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이 나에게 생기로 들어올 때는 생명 우리가 사는 삶의 색깔이 다르다고요 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움직이는 우리의 동적인 움직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가 주의 일을 맡겨보면 달라요 심부름을 시킬 때도요 그 심부름이 그냥 내 일을 심부름하는 그 심부름인지 아니면 그거를 나의 것을 딱 잡았을 때는요 심부름이 아닌 나의 직분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 내가 어떻게 그냥 목동 다이시 아부, 아버지, 이세의 양을 그냥 보호하는 부분이면 서너 마리 잡혀 먹는 거 누나를 깜짝 안 하죠 아니 뭐 한두 마리 잡혀 먹는 거 그거 뭐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양을 빼내오는 거는 다이시의 중심인 거예요 영혼을, 그 생명, 영혼은 아니죠 그 짐승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또 주님이 저에게 일을 맡겼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의료성교회를 내가 성실행하느냐 또 제가 주의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안 맡기겠죠 왜냐 제가 맡겼을 때나 주님이 맡겼을 때나 그 맡긴 거는 다 똑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차원이 다는 부활신앙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소대지가 뭐냐 생명 없는 무덤신앙 모양은 있는데요 무덤이야 무덤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왜냐 땅의 것은 다 무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열심히 키워서 복음 없이 보내면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세상에 애국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먹고 힘내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 없이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세상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키워서요 세상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거 같이 불쌍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말씀으로 키울 것인가 정말 기도하는 아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요 기도하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무덤신앙이라는 거 부활지식은 알고 있어요 부활주의 부활지식은 알고 있고 부활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부활하지 않았죠 삶 속에 부활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바륵합니다 왜 목사님 저에게 말씀이 없다고 하는지 아니 주일 말씀도 제목도 있고 다 하는데 문제와 사건 속에 이 말씀이 역동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있어요 무덤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도 나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 와서 내 문제의 답이 되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뭔가 감성을 확 터치하고 눈물이 나오면 은혜 되고 아니 감성을 터치했다고 은혜 되고 아니 감성을 터치 안 하고 눈물이 안 나면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 자체에 역동해야지 우리가 영접할 때 막 눈물 나고 그랬어요? 심장이 멎었다가 갑자기 심장이 박동했어요? 아닙니다 그대로 심장을 씌웠고 그대로 띄웠는데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문제의 사건이 터지면 맹봉이 오는 거예요 맹봉이 불신자 수준의 응답이죠 문제가 해결됐대 해결 그게 응답이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뒀대 그게 응답이래요 그건 불신자 수준입니다 내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든지 네가 떠나든지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힘을 키우고 그 속에서 저 영혼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나를 긁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문제의 아들이요 사랑한다는 게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 교회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원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죠 나중에 영광이 크대요 산에 나무라도 해서 집을 지으래요 우리가요 라스트 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의 방향 라스트 언약이 있어야죠 이 본단 건축을 선포할 때, 건축을 지을 때 원단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건물은 우리가요 설계도와 물질로 지어야 되지만 인생 설계도는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건물 안에는 우리가 세계보금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게 주의를 잘 지키는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심령골수로 쪼갔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해계가 뭔지 알아요?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게 해계예요 정말 우리가 불신함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안 물어봐, 아버지 앞에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강구는 그 속에서 내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강구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강구가 뭔지 몰라요 세일이다 강구만 하는 거예요 강구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청구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 달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청구서랑 똑같아 오늘 부활신앙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번 주 말씀이 산소망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산소망의 근거 이 산소망을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하늘에서 태어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우리가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땅의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조금 손해보면 죽느니 사느니 그런 부분이 아닌 하늘의 것 이삭처럼 손해보는 거예요 산소망이 산소망 죽은 소망 산소망이래요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나를 연단하는 거죠 금도 불로 이렇게 연단해서 그 뭐죠? 우리에게 보석을 만드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실현의 부분을 연단하여서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우리가 뒤돌아가지 않는 그런 심지가 경고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울만 하면 가버리고 없고 교회를 좀 반석 위에 세울만 하면 세상에 가고 없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건축하는 게 연단입니다 물질로 연단하고 인간관계로 연단하고 우리가요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손지자 제사장 왕만 외우지 마시고 말씀을 손지자 제사장 왕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요 사기치는 자래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속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안 죽어요 절대 진짜 죽는 것도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안 죽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당당하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가치가 되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확증했잖아요 확신하고 스스로 속지 말래요 스스로 문제 사건 환경 속에 스스로 속지 말고 불로 연단하는 거다 연단이다 연단은요 입증해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요 말씀으로 입증 기도로 입증 환경으로 입증 눈 하나 깝닥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 것처럼 내가 일곱 배가 넘는데도요 왕이시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영적으로 딱 다운되잖아요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정말 세상의 운영법칙 속에 하필이면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뭘 피해서 뭘 갔더니 뭘 만난다고 옛날 말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이상한 원리스로 이러지 말래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도대체 뭐가 지혜로워요 예배를 안 하는 게 지혜로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지혜로워요 뭐가 지혜로운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불신자가 말할 때는 교회 가지마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그런다니까요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말을 예배는 가지마 이런 말은 안 해요 지혜롭게 해야지 빚을 내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지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라스트 천예라는 부분에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예물을 주는데 내가 닦아 쓰는 거지 왜냐 돈은 눈이 있대요 돈만 생기면 쓸 일이 생겨요 쓸 일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참 신기하대요 돈만 생기면 눈이 있어서 사돈의 8천까지 빌려달라고 전화가 온대요 사돈의 8천까지 어떻게 아는지 눈이 있대요 눈이 아유 참나 세상에 우상이라서 그런가 봐요 영적인 힘은요 말씀은 기둥이고 이 기도는요 세상으로 차고 나가는 힘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는 기도를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뭘 기도할지를 모르겠어 말씀도 없고 문제사건 해결해야 하니까 해결은 안 되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평소의 힘이에요 인대가 없으면 뼈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대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는요 인대와 근육이에요 말씀은 뼈이고 그 코에 생기를 여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힘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기 세상에 세상에 있잖아요 상황법칙 속에 상황법칙 알아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며느리 이야기 말을 들으면 며느리 이야기가 맞아요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겨요 틀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거를 넉넉히 이기는 힘 능히 이기는 힘 이것이요 우리가 이 건축 때 받는 응답입니다 사단은 그러죠 좀 더 놀아 아이고 힘이 있을 때 노는 거야 대학 때 원래 대학 때 다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30대 너가 청년 때 그렇게 해야지 언제 해 이러고요 애 키울 때 그래 애 키울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언약은 누구보다도 우리가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 때요 결혼 전에 우리 또 얼마나 또 훈련 받아요 영태아부 예배 막상 아이 놓고 하면 우리는요 부신장 모드로 들어가요 왜냐 재화 사망의 범이니까 사실은 그때 전쟁이거든요 그때 아이 키우면서 말씀 잡고 그때 아이 키우면서요 기도하고 우리는 그때 그 시기 다 놓치면 안 됩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좋은 때 다 놓칩니다 진짜 이 새벽 기도 때 우리요 청년들 청년도 또 따로 이렇게 또 새벽 기도 하죠 우리 교회 청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 다 기도 하시고 진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강단에 어떤 말씀이 떨어졌는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뭐라 하냐 지금도 어둠이에요 어둠 재화 사망의 법이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뭐라 하냐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래요 우리는 빛 말씀의 빛이 나와야죠 기도의 빛을 비춰야죠 직분의 빛을 비춰야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뭔가 색깔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좀 없어도요 우리가 궁색한 티 내지 마시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부분을 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 하나님 앞에 나를 테스트해보라 지금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기분이 좋을 때는 다 기쁘시게 해요 지금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요 어려운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래요 왜냐 우리는 재화 사망의 법에 들어가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거의 70대 30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 70은 조금 세상 속에 있다가 30으로 상관없어요 30으로 70을 운영하면 되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요 입만 우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니까 그래서 11, 12절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스스로 책망하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대요 말하기도 숨어서 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요 직분자인데 내가 장로이고 내가 안수집사이고 내가 건사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존감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역동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역동하는 부활신앙 하늘의 것을 위해 달려가는 자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간에 또 평소에도 기도하러 오시죠 이 부활주간에 하늘의 것을 향해서 이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것을 향해서 교회 것을 향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에요 성교주간이거든요 방향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뭘로 주냐 그런 가정의 다리에요 어린이, 네넌트주의, 어버이주의, 스승의 주의 우리 인생이 받아야 할 중요한 기둥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오죠? 성교가 들어오는 거야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와 내 가문이 후대 우리 후대가 성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요 나만 성교 헌금하고 나만 성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교로 해서 세워졌잖아요 그걸 놓고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 영광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다리에 이 중요한 행사에 우리가 성교의 응답을 나중 영광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성교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물 내고 성교사에 놓고 기도하고 내 인생에 성교가 있어야죠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빛의 자녀에요 성교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오베베 에돔이 언약계를 우리 집으로 딱 들였잖아요 다이슨 도망가고 우산은 그 자리에서 죽고 오베베 에돔은 언약계를 들이고 문제 사건 속에 나는 도망가고 누구는 죽고 아니에요 문제를 언약 안으로 딱 들이는 거예요 성교를 내 안에 딱 들이는 거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요 땅의 시간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땅의 시간은 뭐고 하는 시간은 뭘까요? 땅의 시간은 크로노스 지금 흘러가는 시간 24시간 중에 지금 6시가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이 시간에 새벽기도 나온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딱 잡는 거예요 오늘 에비소서 5장 6주에서 14절 말씀을 딱 잡는 거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카이로스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캡프하는 시간 하늘의 시간 절대 시간이죠 성교를 내 인생을 딱 잡는 거예요 성교는 절대 현장이거든요 절대 제자가 숨어져 있고 구속사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은 세상 세속사의 방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크로노스 땅의 시간으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게 직분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 우리가 라스트 천이라는 이 부분이 금액이 어려운 사람은 중심을 하나 있게 기도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을 헌당할 때 나의 예물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생명의 생명 죽었던 날을 예수 하나님의 영이 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요 나의 원제와 지금 짓고 있는 현재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죄까지 다 끝낸 그 제사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지금 역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삶의 회복이 다르죠 다릅니다 회복이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 색이 다릅니다 혈관계가 달라져요 백혈구 적혈구가 달라져요 신경계가 달라져요 암덩어리가 떨어지고요 달라집니다 우린요 영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영육 혼 그래서 수의 부활의 최고가 뭔지 알아요 승리 승리 승리예요 빅토리 승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원더풀 원더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기쁨 조이 희락 희락 하늘의 희락입니다 오늘 기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역동하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또 교회 중요한 또 이렇게 행사를 했잖아요 지번 금요일 날 얼마나 역동이었어요 그 뮤지컬이 우리는 그 기도회 때 그 일주일을 쫙 다 했는데 그 뮤지컬이 딱 나오더라고요 역동했습니다 우리 5월에 있을 성교대회 그리고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 성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단임 목사님과 직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